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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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면 딱 첫 번째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아, 당연히 노래 아니겠습니까? 노래! 어떤 노래? 노래하는 노래! 원! 투! 원! 투! 쓰리! 포! 바다의 왕자! 바다의 왕자! 바다의 왕자! 바다의 왕자! 그래도 한 50분은 오시지 않을까? 50분이 안 오면... 접어! 자존심이 있지! 20년을 예능에서 활동을 했는데, 주말에서! 아유, 또 혼자 운동하시네. 안녕하세요! 뺏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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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다 들어가면은 나를 다 아는 거다, 이제. 뺏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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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와! 우와! 아우, 왜! 이야... 이거, 보니 좀 가볍나? 여기서 안 돌아가면은... 미치겠네. 혹시 저 아세요? 이름이 하하. 하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나와서 사랑을 확인을 하는 거야. 이야, 기분이 묘하다. 그럴 수 있지. 저 때문에 혹시 소문드꽃인 거예요? 네. 아, 그랬구나. 맞아요, 맞아요. 나 알아? 몰라? 삼촌은 본 적이 없어? 진짜 나랑 얘기 좀 하자. 이리 와봐봐. 초등학교 몇 학년? 4학년. 4학년이 모를 수 있구나. 오케이. 삼촌 이름은 하하야. 삼촌이 부채일 테니까 이번 여름 하하 부채로 시원하게 잘 보내. 여기 있어.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안녕. 삼촌 이름 뭐라고? 이야. 4학년 애들이 모를 수 있지. 근데 내가 뮤직박스 아저씨도 했었는데. 아. 아, 10대 위주로 찾기가 힘드네. 어, 같이 가는 거야? 가볼까? 가자, 가자, 가자. 삼촌이랑 같이 가자. 우리 친구는 나이가 몇 살이에요? 10살이요. 10살? 그리고 우리 친구 이름이 뭐예요? 고현유요. 고현유. 고현유. 현유. 귀여워. 현유는 이 삼촌 어떻게 알았어요? 아, 오늘 처음 들었어요. 아, 오늘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었어요? 인사하고 그러면 아마 재밌는 삼촌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오케이. 가다가다가다가다가. 자, 이쪽으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학생 오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유야. 반가워. 안녕하세요. 삼촌 누구야? 하하. 아이고. 원래 알았어? 아니요. 아, 지금 안 거야? 네. 아, 혹시 뭐 하는 사람 같애요? 어... 촬영팀. 촬영팀? 네. 촬영팀. 아, 삼촌을 아예 한 번도 못 봤어, TV에서? 네. 네. 아기야, 이거 받아가. 어머, 삼촌은 하라는 삼촌이야. 네. 알았지? 조심히 가. 안녕. 고마워, 현유야. 안녕. 형, 왜 이렇게 흘러 싸우고 있었 거야? 짜네. 하다 보니까 너무나 짜네. 이게 아닌데. 아, 너무 짜네. 왜? 저희가 내려가서 모객을 많이 했습니다. 아, 했어? 네, 모객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도 하나씩 먹어도 되나요? 아, 먹어요, 먹어요. 반응이 좀 어때? 되게 뜨뜨미, 지금이에요. 자, 여러분 오세요. 일로 오세요. 여러분 오세요. 일로 와, 아기야. 자, 일로 오세요. 온 거야? 하하. 아유, 아기야. 일로 와, 일로 와. 자, 아기야, 이걸 받고. 자, 내가 이름이 뭐? 하하. 하하. 다섯 번 외치고 와, 시작.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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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 춤. 엉덩이 춤. 하하. 하하. 고마워요, 고마워요. 알아요. 삼촌 보러 왔어요? 자, 아기야, 고마워. 야, 우리 어린이들이 이렇게. 여기는 우리 하하 삼촌이에요. 알아, 알아? 어떻게 알아? 보니까요. 보니까요. 보니까, 알겠어? 아, 진짜. 어디서 봤어, 삼촌? 놀면모. 놀면모하니. 놀면모하니가 이렇게 인기가 많은데. 고마워요. 아, 좋아요. 안아줘, 안아줘. 이렇게 딱 한 번. 이렇게 가서 적극적으로 다가가. 저 부모님들도 계셔. 그래, 이런 게 다 바이럴 마케팅이야. 삼촌이 유명해지고 싶어서 간절해요. 좋아요. 자. 아이고, 동현아. 아이고, 동현아. 야. 야. 너 즐거워, 아내 왜? 고마워요. 그래요, 그래요. 자. 고마워요. 아기야. 동현아, 동현아. 아이스크림 받은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먹을래? 골라가. 먹고 싶은 거. 걷다 먹을래. 동현아, 이거 먹을래? 맛있게 먹어요. 맛있게 먹어. 안녕. 안녕하세요. 혹시 이분 아세요? 여기서 액셀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아, 맞아요. 저도 아시는구나. 아, 반가워요. 어서 오세요. 안녕. 엄청 팬이시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무 반가워요. 혹시 몇 학년이에요? 3학년. 아, 지금 고3. 아, 한참 더 지금 수능 준비해야지. 10대. 네. 고3은 나를 좀 아나? 많이 더 유명해요. 유명해? 하는 뭘로 유명해요, 우리 고등학생들한테는? 개그맨. 개그맨.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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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대의 희망.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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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고마워, 이 친구들. 자 우리, 우리. 고1, 여기 고3 형이야. 그래, 그래, 반갑다. 고마워. 평상시 학교에서. 하하 하면 딱 첫 번째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당연히 노래 아니겠어. 노래? 어떤 노래? 어떤 노래? 1, 2, 1, 2, 3, 4. 바다의 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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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것 때문에 나온 거야. 지금 그것 때문에. 어, 야, 야, 야. 어, 야, 야, 야. 니가. 빠르다. 빠르다. 죽지 않아, 나는 죽지 않아. 오오오 나는 죽지 않아. 한 번 더 니가 마십스. 니가 마십스. 빠르다. 죽지 않아, 나는 죽지 않아. 나는 키 작은 꼬맨이니까. 땡큐. 땡큐. 이거 봐라. 너 이 노래가.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알아요? 아, 부안증에서. 와. 야. 바다의 왕자라고 다가. 아, 근데 이 노래 어떻게 알았어? 이 노래 많이 비켜. 아. 아니, 진짜 이 노래를 알더라고, 10대들이. 아이스크림 하나씩 먹어요, 아이스크림. 네, 네. 시험 공부하셔도 힘내서 드셔야 돼. 야, 그래. 고맙다 신고 들어가, 진짜. 자, 여러분. 하하 파이팅. 파이팅. 여러분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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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하 형의 본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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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어, 맞아, 맞아, 맞아. 파이팅. 야, 잘했어, 잘했어. 안녕하세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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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아세요? 완전이요. 아, 완전 아세요? 어떻게 완전 알아요? 다섯 살 때부터 런닝맨. 진짜. 근데 본명은 좋아요. 지금 몇 살이에요? 중2요. 중1이요. 2010년생. 11년생. 다섯 살 때 런닝맨이 기억이 나? 와, 지금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거 진짜 여러분 고마워요. 여러분이 계셔서 저희가 있는 겁니다. 진짜 고마워. 지금 또 울면모하니를 좋아한다고 이렇게 또. 그래.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 고마워요, 우리. 소녀들 진짜 고마워요. 고마워요. 우리 나한테 바라는 점은 없어? 오래 사세요. 오래 사세요. 오래 사세요. 오래 사세요. 오래 사세요. 오래 사세요. 그런 거라도 있어요. 아니면 계속. 아버지한테 했던 말인데. 이게 계속 봐야 돼. 이게 명수 형한테 했던 말인데. 지금 하하가 그 얘기했는데. 오래 사세요. 건강 축복 사랑. 고마워요,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래도 나는 지금 감동이 우리 10대 고1 학생들이. 그러니까 자기도. 오셨다. 하하야.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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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우리 나부른 거 아니에요?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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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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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워요. 반가워라. 반갑습니다. 자, 부채 바다 가세요. 어우 시원해라. 하하예요, 하하예요. 진짜요? 반갑습니다. 하하를 진짜 너무 좋아하세요? 만나가지고. 네네네. 여기서 한다고 알려주셔서. 아, 우리 형이 또. 아, 우리 형이 또. 홍보를. 고사학교 전문 앞에 계시길래. 아, 진짜. 박수혜하고 계세요, 진영? 아, 진짜요? 하하 형한테 저 진짜 오래된 팬이고 지방에서 왔다고 거짓말 좀 해주세요. 찐으로 해 주네. 찐으로 해 주네. 고맙습니다, 진짜. 또 악수혜니까. 아, 진짜 너무 고마워요. 숙명령대 대학 축제 때 하하 좀 섭외 리스트 해. 그래요, 안 간지 모르겠어요. 불러주세요. 노래 좋은 거 많거든요. 그렇지도 나요. 네, 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자, 우리 저 하하 악수혜입니다. 아, 이 말 소문이 좀 낫네.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아, 생각보다 악수혜가 상황입니다. 아, 고마워요. 아, 지금 이게 생각보다 악수혜가. 아, 고마워요. 지금 열기가 엄청납니다, 지금. 야, 지금 오신다. 야, 지금 뭐 난리를 났네. 아, 웨이. 아, 웨이. 아, 웨이. 어, 나 알아요. 하하요, 하하. 어, 말하고 있다. 어, 안녕하세요. 아, 진짜. 멀리 오셔서. 네, 알아요. 아, 진짜요? 저는 어떻게 알아요? 틱톡에서. 틱톡? 아, 이거 봐. 다 해야 돼. 다 하나. 여러 가지를 해야 돼. 다 하나. 고맙습니다. 하하의 악수혜입니다. 모두 오세요, 모두 오세요. 맞아, 오세요. 하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맞습니다. 반영하세요, 반영하세요. 반영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하. 저거 하셨구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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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기차 놀이 한번 가겠습니다. 어깨를 잡으세요. 김은주 아저씨. 시작.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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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이름이 뭐예요? 하하. 잊지 말아주세요. 하하입니다. 비 온다, 비 온다. 빨리 가세요. 빨리 가, 빨리 가. 접어, 접어, 접어. 비 와, 비 와? 비 와, 접어. 하하. 하하. 야, 비 와, 비. 하하. 끝났어, 끝났어. 진짜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덕분에. 많이 오셨어. 야, 고생했다. 많이 왔어요? 야, 오진아 잘했다. 그래도 오빠가 오늘 좀 행복해. 아, 근데 나 하하가 못 나왔어. 나 할라 보니까. 어, 어때? 울컥하더라. 좀 인기에 좀. 그런 게 아니라. 울컥할 거 같아. 나를 알아봐 주신 분들 때문에 감사한 거지. 그치. 나를 알아봐지 못한다고 서운했던 나를 나를 탓하기 싫어했어. 너는 너무 옹졸했어. 너무 감사했어. 형 너무 소임배웠어. 내가 언제부터 내가. 아니, 지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모를 수도 있지. 뭐 돼? 왜 그걸로 지가 화를 해? 나 뭐 되냐고. 그럼 지가 활동을 더 열심히 하든가. 왜 그래? 아, 여러분들이 날 못 알아보는 건 내 탓 아니야? 제가 몇 타운을 해야 돼? 너를 언제 찾아가서 알아봐. 여러분이 난 그냥. 아, 연예인이다? 아, 팀에 나온 것 같아. 그것만으로도 괜찮은 거야, 사실. 아, 네가 뭔데? 나 뭔데? 너 뭐야? 나 아무것도 아니야. 오빠, 뭐 돼? 너 아무것도 안 돼. 아, 넌 뭔데? 나 뭐야? 우리가 진짜.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하하가 10대에서 몇 프로였죠? 10점. 10대에서 20.6도. 아, 많이 하네. 그러니까 20.6에 감사해야 돼. 20.6이요? 20.6에 감사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80%가 모른다고 원망은 안 됐냐는 거야. 뭔가 이 프로젝트를 유연히 했지만. 웃기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 이거. 아, 진짜. 진심이다. 야, 한번 하자. 고맙다.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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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도착을 가도 됩니다. 야, 그러면 이제 밥 먹으러 가자. 가자. 밥 좀 먹어요. 가자, 이거 치워라.